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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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텔 트위스트 출발성 난생처럼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샹하이오 몰잼입니다 이번 영상은 끝! 저희가 2019년 신입생 MT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그 1,2학번인데 가도 되나요? 아 가도 돼요 저희는 거의 암모나이트에요 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무리 북한생이라도 신입생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겨줄거에요 호주가 있어요 확신해요 확신한다고? 저희는 그냥 꼰대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의심하는거 같은데 가볼까요? 지금 바로 신입생 MT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날아오라고 같이 가자고 미바람이 지나 왜 신입생 많아? 신입생 넘쳐 미바람이 지나 신입생 많은거 좋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게 있잖아 과가 어디까지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과가 어디냐면 자동차 기계공학과 근데 요학생이 많습니다 미바람이 지나 미바람이 지나 진짜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가면 너무 아싸야 될 것 같아 왜? 대퇴가 너무 많이 나 물론 우리가 북학생이지만 MT가가지고 재밌게 놀면은 그 신입생 애들도 우리 되게 반겨준다 아니 뭐하고 놀아 나 놀거 생각났다 뭐? 술자리하면은 뭐야? 게임이야 나 때는 술 먹기 전에 딱 만났잖아 통성명부터 해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뭘 해야돼? 오 팅 팅 팅 팅 팅 팅 지환이가 셋 아아아ают 우리때는 신입생들이 이제 술을 먹다가 그냥 나와 하늘을 봐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신입생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꽃기가 하는 말 움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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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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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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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게임 뭐 없어? 너 그러다가 아싸 당해 야 그냥 배틀그라운드 하면 돼 오버워치 하고 에휴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싸우자 비바람이 지나다 자 드디어 공주대학교 자동차 기계공학과 MT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빨리 들어가자 아 근데 야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가 가면은 분명히 우리를 반겨준다니까 아 야 아니야 나 때는 그 선배님들 딱 MT에 오시면 일렬로 쫙 양쪽으로 서가지고 어서 오십쇼 인사하고 막 술 따라 드리고 했어 임마 너무 복학생 꼰대 이런 마인드 아니야? 일단은 진짜 우리를 반겨주는지 한번 가보자 아 그래 가자 우리 다 아이씨 가자 얘들아 어 아 오늘 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 공학부 MT 날이잖아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나가면 박수를 펴주실까? 당연하지 여러분 네 저희 등장하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촬영해 주실 거죠? 네 아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미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출연자 유튜브 개그 채널 업무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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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랩댄스 진행하기 전에 호흡이 인사하고 제가 왼손을 들면 박수를 써주시고 오른손을 들면 함성을 질러주자 아시겠죠? 왼손을 들었다 고 오른손을 들었다 조 고 고 양손을 들었다 양손을 들었다 화이팅 어떤 분은 양손을 들었다 하니까 그냥 만세 이렇게 했어요 단체로 하는 것보다 팀을 나눠서 경쟁을 붙이는 게 호흡이 여기는 A팀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B팀이라고 해서 호흡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팀 어떻게 준비됐나요? 네 세이 호 호 호 세이 호 호 호 호 세이 호 호 호 호 호 호 자 그럼 우리 어떻게 B팀 준비됐나요? 네 질손 뺏어 네 세이 호 호 호 세이 호 호 호 호 퐁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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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간단하게 동물의 소리로 마찬가지로 A팀 부터 오리 퀵퀵 강아지 멍멍 고양이 냥냥 냥 저는요 B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준비되어 저희 B팀 네 돼지 꿀꿀 참새 찡찡 비단 구렁이 A팀 부터 시작을 하니까 장난친거죠 반대로 B팀 부터 가볼게요 7만 64 5백 1244은? 12252 와우 붓기는 모르겠는데 번박 같아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짝찌개 게임인데요 네네 에에서 네네 짝찌개 게임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방금 짝찌개 게임에다 이렇게 이랬잖아요 아 이상한데 아 재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야학 게임 아시나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야밖에 없고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태포를 잃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하나 둘 셋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평소에 화가 많으신다면 왜? 3초 전까지 말고 야 시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 맞나요? 진짜 싸우는 줄 알았어 용기야 용기? 초만 이워요? 야 야 야 야 야 야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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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운데 이 핑크색 입으신 분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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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일발성 있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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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쉽게도 택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MT 재밌게 모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모셔서 또 입었고 핸드폰 MT가 되어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끝내고 서울로 왔습니다 와! 혹시 뭐 이번 MT 통해서 느낀 점 있나요? 저희가 그 복학생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MC로 간 거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아쉬워요 끝나고 좀 술도 먹고 놀 줄 알았는데 살짝 아쉬웠어요 그럼 역시 뭐 느낀 거 있나요? 아 저는요 오랜만에 그 대학생들의 풋풋한 그런 열정 열기를 느껴서 진짜 저희가 오히려 너무 더 감사해요 공주대학교 여러분들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호응을 너무 잘해주세요 맞아요 저희가 또 공주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느 때를 가볼까요? 다음에는 여기가 좋을 거 같아요 어디요? 다음에 갈 때는 이 영상 끝났대 허잇 토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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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라라라라라라라 가볼라라라라